이쪽 앞으로 해서 이제 노일도 안되면 띵띵 소리가 나? 아 동영상인 동영상으로 집어드리는게 맞는건가요? 저... 저 혼자서 먹었어요 뒷자리가 S클라스랑 차원이 틀리더라구요 뒷자리 자 이건 안될거 같은데 이 차도 500마력 넘어요? 네 563마력입니다 미쳤어... 운전 조심해라 응 근데 보통은 이 앞에서 이렇게 딱 뒷자리 여기 보기에 가운데 불편하다 경비원들이 해주는데 이 차를 안해줄래? 가운데 불편해서 앉지마 되게 그... 5억짜리 차 치고 너무 불편한데? 어떡하지 동화? 5억짜리 차 치고 너무 귀가 불편해 보통 가운데는 이제 콘솔을 내려두고 쓰시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가야되는걸 말아야되는 사람들은 아니요 뭘 쓰러질 수 있는지 모른건 모르나봐요 여기 보세요 아 아 아 저는 사진같이 이렇게 하면 맞게 되는데 빨리 딱 가네 굉장히 잘 이게 나와요 응? 이게 딱 하이라이트 응 그렇지 낮이라서 근데 밤 내면 진짜 이쁠거 같아 깜빡이 어디서만 먹고 안 비켜줘 이렇게 찍으셔야 되겠다 천천히 가 뭐 다른것도 없는데 아니 다른차도 몰아야되네 야 이거 말고 딴것도 몰라고? 어 컬리면 아 그래 어디까지 야 저 길 엄청 맥기는데 보통은 저희는 도산대로 저쪽 끝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영동대교 끝에서 다시 유턴하는 방식으로 이런거 사면 표정 세금조사 안나와? 어 안나와 어때요 세금조사 나오면 아니 아냐 하